안녕하세요. 일반화 김홍영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상반기 6개월 정도 이렇게 7권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7권의 교재 중에서 오늘 이 문제집, 이 4권의 문제집을 좀 소개하려고요. 제목을 좀 거창하게 꿈꾸던 문제집이다 라고 좀 붙였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이 문제집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 좋은 문제들과 그 다음 정답과 해설지까지, 거기에 해설 강의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풀어봐야 할 문제들만 잘 모아놨거든요. 그래서 이 4권의 문제집을 하나씩 좀 자세히 소개 좀 할게요. 자,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문제집에는 이런 게 있어야죠.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정답과 해설지는 기본이죠. 그렇죠? 그래도 지금 시간 쪼개 쪼개서 공부하는데 해설 강의 굳이 다 볼 필요가 없잖아. 해설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넘어가고 다량의 컨텐츠로 공부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다 달았어요. 오케이. 그래서 추론 형태 문제든 징역 형태 문제든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해설지가 다 있고요. 아주 단순 지식 형태 문제는 그냥 정답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설지를 다 모아놨다.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빠르게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은 해설지 보고 이해해보고 혹시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싶으면 해설 강의를 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야 하지. 그렇죠?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문제집. 뭐 당연한 거예요. 이런 문제집이 필요하죠. 여러분들도 원했던 거고요. 자 그리고 유형별로 좀 나눠놔요. 그렇지? 그래서 지금 쓰려고 하는 대학의 기초 문제 유형이 다른데 어떤 대학은 지식 형태 문제 나오고 어떤 대학은 추론 형태 문제는 나오고요. 어떤 대학은 객관식이 나오고 어떤 대학은 주관식이 나와. 그런데 다 똑같은 문제로 연습한다? 말이 안 되죠.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봐요. 자 퍼펙트 워크북 이 두 권은 추론 형태 문제와 좀 섞여 있어요. 그리고 컴팩트 이 두 권은 지식 형태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요.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두 권을 나눠서 제작을 했는데 우선 이 퍼펙트요. 퍼펙트는 그렇죠? 지식 형태 문제 50문제와 MDP 문제 25문제와 그걸 변형시킨 문제 25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처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틀릴 수 있어. 그래도 해설지 보고 해설 강의 보고 이해했다면 이 뒤에 문제 맞춰야지. 그렇게 한 단원씩 끝내나가자. 라는 전략으로 기획한 문제집이고요. 그 다음 컴팩트는 고난이도 지식 형태 문제 100문제와 주관식 문제 30문제에 실어요. 그래서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문제들을 풀어봐야겠다.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고 싶다. 당연히 이걸 풀어봐야 돼. 그래서 편입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.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지역적인 거 내는 거 좋아하는 교수님들 많죠. 그래서 그 문제들 위주로. 그래서 전체 한 단원마다 130문제씩 전체 1300문제를 구성해요. 자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. 이 문제집만 해도 2300문제 이론서에 있는 문제와 전 매 시간마다 시험 보잖아. 시간마다 본 시험 문제까지 다 하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거의 4000문제 가까이 돼요. 그쵸? 그 정도의 연습은 해야지.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방식 아니야? 그쵸? 이론은 심플하게 하고 문제 다량으로 계속 풀어봐야죠. 또 풀고 또 풀고. 그치?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공부 방식을 다시 펼쳐보라는 거예요. 문제 많이 풀고 싶었는데 문제 풀 컨텐츠가 없었다.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래서 좀 애매했던 친구들. 네. 이 워크북 4권을 자신있게 추천할게요. 한번 풀어보세요. 당연히 성적은 나오게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컴팩트와 퍼펙트 이 워크북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까? 또 어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까? 간단히 소개하면 초론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의학계열은 요 대학들. 이 대학들 준비한다. 당연히 이건 필수예요. 또는 컴팩트는 요 대학들이요. 지식 형태의 문제 나오니까 요것들은 필수예요. 자 혹시 연고대 자연계열의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은 퍼펙트는 굳이 풀어볼 필요 없어. 컴팩트만 풀어봐도 충분하고요. 근데 의학계열은 보통 여러 대학을 쓸 거야. 그치? 그럼 이 네 권의 문제집은 다 풀어봐야 돼. 기획을 하세요. 지금부터 기획해서 네. 본시험 보기 전까지 다 꼼꼼하게 풀어본다.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라는 거는 해설강의 할 때도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익숙한 공부를 펼쳐보자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소개할게요. 이 네 권의 교재를 소개하는 이벤트인데 이게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 화학 컨텐츠 첫 번째 1탄이고요. 그래서 2탄 3탄 계속 제작해서 제공할 거야. 어떻게 하면 염들한테 그래도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. 그거에 대한 걸 계속 소개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예 이벤트 참여는 간단해요. 그래서 이벤트 배너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에 댓글 남기던지 그쵸? 이러면 커피 한 잔 나가요. 그리고 이 영상 유튜브에도 올라갈 건데 이 영상에 댓글 남겼다. 그럼 또 한 번 커피 한 잔 나갈 거예요. 그래서 둘 다 참여했다. 두 잔 받아가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이 교재에 대한 후기나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응원 멘트 남겨주시죠. 좋아요.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두 번째 2탄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